둘 셋! 렛츠 겟 크리지!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키링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키미키에도 수능을 보는 멤버들이 있죠? 누구죠? 짜요! 어때요? 잘 볼 자신 있나요? 열심히! 열심히 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도시락도 꼭 챙겨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수능 필수품 수험표! 맞지 않죠? 네 다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위키미키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렛츠 겟 크리지! 위키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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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